네. 이번에 푸는 문제는 2006학년도 10월 학평 과형 22번입니다. 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다음은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가 다음과 같습니다. 확률 질량 함수가 나와 있죠. px는 k가 k는 1부터 2n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. 그런 확률변수인 확률분포표가 있는데요. 친절하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와있네요. 특징은 뭡니까? 이 마이너스의 케이스 때문에 그 숫자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플러스가 되기도 합니다. 됐죠? 자 그 다음에 기댓값 평균이죠. 그것이 4분의 23일 때 p분의 1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됐어요?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얘를 가지고 p를 구할 건데 뭐가 좀 필요하냐면 그렇죠. 일단은 결국 얘는 무조건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돼요? 1이 돼야 됩니다. 그러면 지금 딱 보면 특징이 뭐예요? 2개까지 더하면 보이시나요? p가 없어져서 10분의 2가 되는 거예요. 그럼 당연히 또 어디까지? 4개까지 더하면 또 10분의 2가 되겠죠. 우리 1이 되려면 생각해 보세요. 이런 게 몇 쌍이 돼야 돼요? 그렇죠. 5쌍이 돼야 돼요. 5쌍. 10분의 2가 5쌍이지 10분의 10이 되니까. 그러면 아 뭘 알려준다? n을 알려주는 겁니다. n이 당연히 마지막에 얼마가 돼야지? 5가 돼서. 됐어요? n이 5가 돼서. 마지막에 얘가 10이 돼야지만 결국에는 그 1부터 10까지를 다 더한 게 뭐가 되겠다? 그렇죠. 1이 되겠다. 됐어요? 오케이. 지금 이것까지 구한 거예요. 자 이제 뭐합니까? 평균을 이용해서 구해볼까요? 자 평균은 10까지랑 알고 있으니까 자 이런 거죠. 1하고 만나고요. 1하고 10분의 1 마이너스 p랑 만나고 더하기 2랑 마찬가지 만나요. 10분의 1 더하기 q랑. 그다음에 더하기 3배에다가 10분의 1 마피인데. 자 이제 뭘 아셔야 돼요? 규칙성이 있을 거다. 다 쓸 필요 없는 거예요. 결국에는 얘는 하나는 10분의 1 마피고 하나는 10분의 1 더하기 p인데. 결국에는 얘는 어떤 수들이 묶이겠어요? 그렇죠. 홀수들이 묶이겠다. 아 얘는 홀수들 즉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가 묶이겠다. 이런 생각이 들겠고요. 그 다음에 더하기. 짝수는 10분의 1 더하기 p로서. 그것들이 2부터 어디까지? 마지막에 10까지 묶이겠다. 이걸 알 수가 있죠. 얘가 4분의 13이래요. 자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. 자 계산해볼까요? 자 얘 얼마가 됩니까? 홀수들이야. 5개죠. 계산해봐요. 5의 제곱. 25가 나와요. 그럼 얘는 25가 나오겠고. 더하기. 얘가 또 10분의 1 더하기 p에다가. 자 얘도 그냥 더하면 되겠죠? 12, 12. 그래서 24에다가. 6을 더하니까 30이 되겠네요. 30이 됩니다. 그게 4분의 23이고요.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될 것 같네요. 자 계산하면 뭐예요? 얘가 5로 약분 되니까. 2분의 5에다가. 마이너스 25p 더하기. 이거 5로만 나눌까요? 5로만. 됐어요? 그럼 여기가 2분의 5로니까 6이 되겠고요. 더하기 30p가 됩니다. 그래서 자 p는 몇 개? 5개. 5p. 자 얘는 얼마요? 그렇죠. 2분의 11이 되겠네요. 2분의 11이 되겠죠. 따라서 넘어가면 4분의 23에서 2분의 11. 4분의 22. 맞아요? 2분의 11은 4분의 22. 따라서 계산하면 얘가 4분의 1이 나오겠다. 됐죠? 자 그래서 뭐예요? 자 p는 얼마가 나오고요? 20분의 1이 나오고요.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? 걔를 그렇죠. 역수하라 그랬네요. 따라서 p분의 1은 얼마가 나옵니까? 그렇죠. 2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.